실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다 낼 수 있는 최고 속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뒤에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요걸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어 자동차 공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공학에서는 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얘기니까 좀 잘 좀 챙겨 볼 수 있도록 해둡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연료 소비 율입니다 연료 소비율 단위 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그람 퍼 마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겠어요 작게 먹는다는 얘기겠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연비 있죠 연비라는 단어 아십니까 연비와 연료 소비율이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같은 개념 자 우리 연비 단위는 뭘로 쓰는데 보통 리터당 얼마만큼 가는 거야 맞죠 이게 우리 연비라고 하고 연료 소비율은 이렇게 쓰면 됐죠 연료 소비율이 높다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작게 먹는다는 얘기야 소비율이 높으니까 많이 먹는 거지 왜 사용하는 연료량이 분자에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연료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지겠지 그래서 많이 소모시키면은 뭐야 소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서 연료량이 어떻게 분모해 있잖아 그래서 연비가 높다라고 표현하면 뭐야 얘는 작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반별의 관계 있으니까 결론적은 뭐예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연료 소비율이 높다는 차량은 뭐야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고 연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 적게 소비시킨다는 얘기겠죠 그게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과 연비의 단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용어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십사 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연료 소비율과 연비를 구분 지어서 좀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